아 저거 라이브 찍고 있고 아니 지금 라이브 안 나와 지금 찾아보면 라이브를 나와 알아요 라이브 안 나와 아 이러네 아 미치겠다 진짜 카메라는 집길에는 어디가 또 온전히 내가 따로 주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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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... 어떻게 가나오는거야... 어... 저거 원래 이렇게 줄로 땡겨내야 되거든요 지금 가로수는 가로수는 거듭하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왠지 이 세세가 이럴만 봐라 반죽이 다하지 못할까 저거 너무 가면 반죽이 하고 당하는 거야 왠지 이 세세에 예왕하는 게 나고 어머나 뱉덩은 반죽이 안 보여 여기 잘 익었어요 그래 다 만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